자 9월 9일 지커노미 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왜냐 형진이가 휴가를 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건 7월 말에 통계청에서 나왔던 인구주택 총조사인데요. 등록센서스라는 것은 과거처럼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고 등록된 행정자료를 통해서 집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부터 인구주택이죠. 이 통계는 부동산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갭투자 강의 같은 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주는 강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만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국내 총 인구는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한 수치예요. 근데 전년 대비 외국인은 8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수도권 인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고 나왔죠. 전년에는 딱 50%에 걸쳐 있었고요. 자 그럼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어딜까요? 2번 장에 나와 있는데요. 광역자체별로 보면은 일단 세종, 경기, 제주 순으로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별로 한번 보면은 경기 화성하고 김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죠. 사실 이 통계는 아파트 입주 물량과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그 지역들은 입주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반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멸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광명과 안양이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통계를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입주가 많이 늘어난 곳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울 강동이나 시흥, 평택, 고향 이런 곳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고 자 반대로 인천, 부평, 안양, 광명 이런 곳들은 정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평, 안양, 광명이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구수를 한번 보죠.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2,1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인구가 5만 가구 늘어난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구수는 59만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가구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만큼 가구의 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최근 연간의 가구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2.8%였고 몇 년 전에는 1.4%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령인구도 5.5%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고령인구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고령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 이거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따로 산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가구가 분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집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가구수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그 분화한 가구들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인 가구가 작년 기준으로 31.7%였고 1인이나 2인을 합친 비율은 59% 그러니까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늘어난 건데 평균 가구원수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구가 분화를 하니까 작년 기준으로 2.34명이었고 그 전년도 2.39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가장 외로운 도시는 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통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05년도 이전에는 4인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가구의 유형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2인 가구가 이제 중심이 된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지금 같은 저 같은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칠해놓은 거 보시면 2000년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15%밖에 안됐는데 점점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31%로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에 못지않게 이 가구의 분화 문제도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특히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뭐 초소형 주택이 뜬다 뭐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에서도 소형 주택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였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랑 같이 생각해보면은 집은 늘어나야 하고 그 늘어나야 되는 집들은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1인 가구라고 더 오피스텔 살까요? 좋지는 않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 중에서 절반을 넘습니다. 51.5%고 이건 전년 대비 37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서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연히 세종시입니다. 최근에 계획도시로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파트로 조성이 됐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파트가 드문 제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까 전에 제주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그렇다고 다세대주택에 가장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제 서울하고 인천인데요. 그 말인 즉슨 이 지역들의 앞으로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자 그럼 지분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이번에 보면은 재고주택은 1853만 가구로 전년 대비 40만 가구 증가했는데 이 퍼센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전년 대비 2.2% 늘어난 거고 그게 최근 연관과 비교해 보면은 18년도, 19년도 보다는 주택이 늘어나는 비율이 낮아졌다. 감소했다라는 거죠. 다만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 2030년대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9%인데 이게 2000년에는 47.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 유형이 점점 아파트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럼 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비율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가장 높았고요. 3.5% 전년 대비해서 3.5% 늘어났고 반대로 울산하고 대전은 증가한 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밑에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역별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높은 곳들 세종이나 강원 이런 곳들이 좀 높죠. 특히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주택의 증가율은 높았습니다. 통계가 장래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주거용 평균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 연도, 가장 큰 시기는 2000년에서 2009년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보면은 이 시기에 대형 아파트 열풍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집을 크게 지었었다는 의미이고 그때는 이렇게 지었었다가 금융위가 오고 미분양이 터지면서 점점점점 대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면적이 큰 집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자 여기 보시면 2000년에서 2009년 이 연간에는 아파트 평균 면적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82제곱미터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으로.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 기준으로는 70제곱미터까지 확 줄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구가 분화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들이 늘어나야 한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은 집이 얼마나 빠르게 작아졌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남은 집의 절반가량은 낡은 집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주택 1800만 가구 중에서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 지은 지 20년 이상이 된 주택이 910만 가구로 49% 그러니까 50% 육박하죠. 이건 전년 대비해서 40만 가구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 자 단독주택을 먼저 볼게요. 재개발을 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기준은 시도별 조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 다시 정리를 해봐도 절반을 넘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42% 그러니까 15년만 지나도 지은 지 15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기준은 일단 충족을 하죠. 리모델링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가 전체의 42%라는 의미이고 자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도 전체의 1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낡은 집들이 어디에 가장 많으냐? 비율적으로 보면은 전남이 일단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경북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 그동안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가격 변동률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낡은 집들은 많지만 당분간 개발 압력이 강력하게 일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1990년에서 99년 이 연간에 지어진 집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차를 맞이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특히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사원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당 부동산 특유에서 1, 2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직 뭔가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녹화본으로 뉴스가 아니라 자료를 짧게 짚어봤고요. 다음 주는 추석 특집으로 목요일 오후 4시에 아파트 월드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커놈이 멤버십이 출시가 됐고요. 가입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눌러보시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눌러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